오케이, 남길이 형 못 먹었으니까 이런데도 못 넘기면 진짜 이건 어떻게 답이 없어요 우와! 아니, 지금! 우와! 우와! 아니, 지금 나는 형님 딱 칠 때 보고 많이 쳤어 형님은 많이 쳤네 일부러 세게 할 필요가 없거든, 이거는 아... 점검되면 누리면 되거든 그래 이거 힘 빼고 얘 안 된다 와! 넘어갔어! 와! 넘어갔어! 야, 다들 왜 이렇게 잘해? 아니, 나는 어렸을 때 피트 카페에서 놀아 갈게요 어! 아! 아! 갈게요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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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형이 안 된 게 이렇게 주면 좋아 아니, 원래 톡 하면 넘어갈 거 같은데 안 넘어가요? 오케이! 아! 오케이! 지금 그러면 저랑... 승기 형! 승기 형! 차라리!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이거 얘기해요, 이거 아버님은 잘 치세요, 이거 잘 치요, 오빠! 한번, 한번! 한번, 한번! 한번, 한번! 어떻게 치셨어요? 이렇게 되고 있었어 이렇게 되고 있었어 아, 맞아! 아! 아! 이렇게 넘기는 거 아, 진짜요? 이게 기술이에요, 이렇게? 그래! 탁 쳐먹어, 넘어가지 이렇게요? 그래! 하이! 여기! 하이! 오! 너무 원칙한 거야 몇 방역으로 가고 있었거든 우리, 내가 아이가 그 energy 지대길 90 다 지나는데 옛날에 이거 했어 참, 아주 복력, 다 틀언이다 이거 아... 감사합니다! 이렇게 길에서 세 분 말만 싸게 치는 거 세 분 말만 하시고! 네! 네! 세 분 말만 하세요! 그래, 이렇게 옛날 거 옛날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신이지 옛날 거면 지금 하면 지금 거죠!